이번 주 일요일이 이스터래요. 한 번 말하자면 부활절. 미국에서는 부활절만 되면 굉장히 아주 성대하게 페스티벌도 하고 그날을 아주 기념하는데요. 본잇 페스티벌이라고. 모자를 자기 마음대로 꾸며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 다 같이 쓰고 나오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모자가 여기 이렇게 많군요. 그렇죠. 저희도 오늘 각 일 각 모자를 꾸며서 일요일 날 허리 일을 할 때 쓰고 나갑니까? 쓰고 나가는 거죠. 자 사진도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모자 꾸미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롤이 펴겠습니다. 눈에 제일 띄는 걸 찾으셔야겠습니다 저는. 선생님. 난 약간 네이버 스타일로. 역시. 나 그거 원해요. I want that. 수박도 있어요? 와 와 와. 뭐야? 왜 이렇게 촘촘해? 극적북적이다. 극적북적. 나비야 길을 알려줘.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나라 오너라. 오너라 오너라. 흰 깃털. 흰 깃털을 내가 깃털. 와 진짜 잘했다. 예쁘지 그냥. 자 여러분 그룹 다 만들고 나서 각자 작품 소개해요. 알겠죠? 네. 네. 살고 있는 곳에 나도 안 끝에 달아줘. 내 시인의 손바스 나 좀 달아줘. 이거 약간 천지의 그거 하는 거 같아. 천지의 이것저것? 지형이가 나. 지천의 저것 이것이라고. 아 근데 형 약간 컨셉이 있다. 아 아기 떨어졌어. 컨셉이 있다. 근데 온도그러 걸 좀 약간 그거 같아. 나도 잘 모르겠어. 아 그 있잖아. 졸업. 퀵얼졸업? 아 아 뭔지 알았어. 뭔지 알았어. 그 그. 패스. 여하튼 그런 느낌이야. 흔한 흔적지? 아싸 큰 나비. 이거? 이거. 남는 나비 있어요? 어떤 나비야. 자 이제 설명 가실게요. 네. 가시겠습니다 설명해. 안녕하세요 자니입니다. 와우. 이번 컨셉은 이제 그냥 걸어 다니는 천사였고요. 일단 편리함을 좀 추구한 편입니다. 나비가 나를 따라 다닌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봤고요. 예. 모자가 조금 버겁다.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추가했습니다. 이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좋아. 손다. 이 옵션을 하나로 추가했고요. 저건 예상 못했다. 이거 추구했고요. 시카고 동물새는 카디넬이거든요. 빨간 쇠가 움직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리였습니다. 저는 원래는 네이버를 연상하라고 했었는데요. 네이버만 하려고 하니까 사실 너무 밋밋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큰 꽃이 하나 남아있길래 그리고 꽃과 꽃을 쫓아온 나비 그리고 잘 보면 접착제를 안에다가 흥건히 뿌려서 꿀을 연상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컨셉은 Shall We Dance 이거예요. Shall We Dance? 저는 Natural의 컨셉입니다. 정말 진짜로 저는... 벌써 부담스러워요. 이 밭 같은 데 가면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포도 농장 그리고 위에 새가 둥지를 틀어서 새끼도 났어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점수는 몇 점인가요? 저는 솔직히 10점은 좀 약간... 13점? 13점! 100점 만점 13점! 더 편하게 13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만점 13점! Let's go! 고마워요! 우와! 괜찮은데? 와 벌써 1점! 우와! 여러분! 100점 만점에 1점! Let's get it! 이번 모자의 포인트는요. 인이어 테이프요. 인이어 테이프! 우리가 진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 테이프를 하던데 테이프가 포인트가 아니라 진짜 이 퍼플의 속에서 다양한 색깔과 이게 정말 앞머리처럼 나오는 이 빨간색과 그냥 여러분! 그냥 그 스피릿!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또 저가 했다는 걸 담으기 위해 수박도 했고 돌려주세요 한 번! 아니 수박 제대로 보여주세요! 돌려줘! 고정을 할 수 없었던 다음 테이프 2점 마크! 물 주세요! 저는 열정을 주고 드록하려고요. 스피릿 베스트라는 말을 토대로 제목은 분홍빛 구름 위에 앉은 나비 와! 와 너무 좋아! 와 너무 잘 어울려 심지어! 그리고 또 방금부터 이제 쟈니의 말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스카프도 또 활용하셨어요! 아 탈마리예요! 활용성 점수 드릴게요! 저는 좀 단순해요! 좀 단순해 보이는데 땅기가 많은 소라서 이렇게 나비들도 있고요 소가 또 좋아하는 여기 건포도 어? 소가 포도를 좋아해요? 네! 좀 느끼고 싶어서 저는 나비가 좋아해요! 어디가 아픈지 좀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어디가 약간 좋아 좋아! 벗을 때 어때요! 확실히 편의하겠다! 무거운 게 단점이지만 네! 이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재현이! 아 오케이! 저는 일단 그 자현이 컨셉입니다! 중국 때 있어! 자현이 컨셉이고요! 약간 거든 같아! 거든! 소 거든! 제임스 거든! 그렇습니다! 허리! 가장 오래 모자를 만든 정훈 씨! 모자! 왜 정훈 되세요! 제목은 럭셔리한 밤을 찾아간 토끼를 위하여! 오오오오오! 우와 진짜 천태야! 정훈 씨! 차렷하러 들어갈게요! 야! 야! 와 지금 좋아! 토끼의 날개 부분이 있죠?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심플하게 이렇게 뭔가 럭셔리 하잖아요? 네! 네. 이런 거 파티에 가면 인싸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제목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였죠? 여기까지 준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가 뜨고 있으면 카메라 해주시는 분이 알아서 줌. 그 사람은 줌.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1등 하시는 분께 선물이 있습니다. 뭔가요? 아이패드? 썸네일입니다. 아, 썸네일. 아, 탐난다. 카메라 1이 잡는 거는 1등이고 카메라 2가 잡는 거는 꼴등이야. 오케이. 그러면 카메라 2가 잡는 거를 발표해 주실 거야. 그럼 그분이 여기 청소하고 가시면 돼요. 로우캐며로우! 아싸. 아따, 일단 카메라 2가 잡는 거는 1등이고 카메라 2가 잡는 거는 꼴등이야. 이야아. 자, 이제 대망의 꼴등은? 더 중요한 꼴등은. 대꼴! 꼴등이 여긴가? 아, 난가 봐. 자, 마크. 아니, 아니야. 마크야, 마크. 마크 해 보실게요. 마크. 따라하셨습니다. 엔켄! 엔켄! 자, 마크가 요즘 웬만한 거 다 걸리네요. 버닛 파레이드에 나선 저희 모습을 기대해 주시면서 끝에 봐요! 안녕! 랩피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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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으아아아아아아아악! пр힘! 랩피시터! 랩피시러! 저는 왜 한화에 오시나요? 컴퓨터! 우리 마크 아시Club! LAUB 진짜 많아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지금 Let's get it 지금 퍼레이드 속으로 뛰어들 준비 됐나요? 신발 좀 꽉 묶었어요 오우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원래 애기들을 보고 싶다 무브 태일 형 모자 약간 위에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태일 형 머리 종지가 있어요 컴퓨팅 왔어요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곳이래요 여러분 이제 여기가 시작하는 곳이고 아마 이제 많은 여러분들과 많은 꼬마들이 이제 이스터에그를 나눠받고 주고받는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호이! 해피 이스터! 비상과 현실 사위! 비상! 오우! ius! 오 마이갓!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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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터. 저게 뭐 부터. 잠시만요 잠시만요 브이로그 미스터에 오다 한 번만요 지금? 이번에는 뭔가 또 새로운 느낌이에요 사실 이렇게 다 같이 즐기는 축제에 처음 와봤는데 다 진짜 뭔가 통하는 느낌이에요, 다 서로. 그리고 무엇보다 애기들이 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여워. 안녕!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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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thy Easter!!! super cow! super cow! super cow! 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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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ng! bing bing bing! Happy Easter! 정말 시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한 번 엄청난 걸... 여기서 보여요.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확실하게. 내가 보여줄게. 눈 좀 떨어지세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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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우와, 역시 우리 형. 마승사. 무슨 게 뭐야, 대체. 무슨, 무슨 신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어딨어요? 우리는 여기서 인사할게요. 여러분. 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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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